모셔보겠습니다 아, 저녁바람에 헛새 울고 가뭇게 세게 해물새 울고 아,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물 우리의 뱃물 시쳐봐 날 키우시던 대행노래 불러 날 채우시던 아, 아버지 우리 불러 파도 태도하고 없이 부르는 척 같네 아버지의 성이여 저 강 건너 다루톤에 고셔 한 마리 술 피우면 가뭇 바람에 검게 다시 아버지가 그리워 아버지의 뱃물 시쳐봐 날 키우시고 대행노래 불러 날 채우시던 아, 아버지 홀로 파도 태도하고 없이 부르는 척 같네 아버지 아버지의 성이여 아버지의 성이여 아,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성이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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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잘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곡 더 남아 있습니다 진짜 아직 예정에 남아있으니까 너무나 잘해요 아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비 분들과 같이 노래가 끝나고 갑자기 이동하시더라도 가시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상인분들도 영업을 하시겠고 뒤에 저희가 1부스, 2부스, 3부스, 4부스까지 길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구청장님이 일어나셨어.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인사를 드리려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양해 말씀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노래 잘 불러요. 혹시 노래 부른 지 몇 년 되셨나요? 한 3년 정도. 3년?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12살. 12살. 와 진짜 12살 때 부모님한테 악소리만 썼는데 아버지 부를 때 진짜 우리 아버님, 자신 농사님이 다 한 것 같아요. 많은 아버님들의 가슴을 울려가지고 분위기 이어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아이수!!! 어! 좋은 마을 어귀의 숟성에 마둔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짐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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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세 마리 순대의 안장미들 물 물 바람이 막아주고 시도백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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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시도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짓고 시도백이지 시도백이지 한글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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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코긴 코 José 어 mayudue 대기워라 노릴처라 파도가 노래하세요 꼬치꼬치 한 장의 물 물 바람을 막아주고 싱도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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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한 바람을 켰는데요 바다의 질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늘을 지켜주고 싱도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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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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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옹쓰 노래를 너무 잘해요. 진두배기 진짜 대단합니다. 네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내려가시면 됩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정말 어린 친구가 어떻게 깨끗게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떨지도 않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SJ예수유단의 공연입니다 중락농부시장의 뒤쪽에 4블럭이 위치한